안녕하세요 하라리 인생 안녕하세요 장국의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쿵쿵따리쿵쿵따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닌 2학년 한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2022년도에도 항상 대박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 시작 잠시만요 태연이 영상 하나만 촬영할게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